최악의 경기 토락! 토락! 계속되는 피! 피! 또 피! 장마! 태풍까지! 기상악화로 계절 성수기를 놓쳐 이렇게 많은 상품이 재고로 남았습니다 심각한 자금난으로 고객님께 눈물의 처분가로 호소합니다 더위에 고생하는 생산 직원들 인건비라도 던지기 위해 2019년 신제품을 반값으로 긴급 처분합니다 싱글 매트에 쿨백에 하나까지 반값 처분가 29,900원 더블 대형 매트에 백에 하나 더 추가 2개 총 3종 반값 처분가 39,900원 택배비는 고객님이 내주세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출출! 죽을 정도의 더위! 이제 몸속까지 시원하게 냉각으로 올려버리십시오 지긋지긋한 모드 오일을 시원하게 물리칠 매트 한 파! 아이스매틱! 쿨쿨쿨! 쿨룩으로 직접 느껴보십시오 아 차가워! 정말 얼음짱이네요 얼음짱! 흡수과 소권의 원리를 이용한 기능성 원단으로 만들어 땀을 정말 잘 흡수하고요 또한 땀 배출도 빨라 아주 쿨하게 해준다는 거 이렇게 통클이 잘 되니까 쾌적하고 상쾌한 느낌을 오래오래 보존하는 거죠 아우 정말 차갑네 아우 차가워 시원하고 감촉이 부드러운 기름성 고급 쿨텍스 원단 사용 원단에서 차갑게 쿨링하고 2차 쿨젤에서 더 시원하게 쿨링하고 그야말로 이중 쿨링 효과! 시원함도 업! 쾌적함도 업! 그래서 이름 또한 아이스 쿨룸 매트! 끈적임 노! 오랜 시간 사용해도 끈적임 전혀 없이 부드러운 감촉을 오래오래 느껴보세요! 북유럽풍 디자인으로 집안 곳곳 어디에 놓아도 고급스럽게 전기 사용 노! 그래서 전기 요금도 노! 100% 모든 생산 공정을 국내 기술력으로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메이드 인 코리아! 캐시 인증! 항균 탈취 시험 테스트 완료! 6대 유해물질 테스트 완료! 생산자 배상! PL 책임보험 가입! 시원해서 쿨! 오래가서 롱! 그래서 아이스 쿨룸 매트! 에어컨 오래 틀면 전기료 폭탄 맞죠? 냉방병도 걱정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이렇게 깔아두기만 해도 전기료 걱정 없죠? 냉방병도 걱정 없죠? 누워있는 동안 하루 종일 시원하게 그냥 전기료 한 푼 없이 여름 내내 아주 쿨쿨쿨롱하게 시원하게 보내자고요! 아이스 매트 쿨룸 매트 장점 하나! 일명 냉장고 원단으로 흡수와 건조가 빠르고 통통성까지 뛰어난 기능성 쿨링 원단으로 만들어 겉부터 시원하게! 아이스 쿨룸 매트는 쿨링감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흡수, 속관성 기능이 뛰어난 쿨텍스 섬유를 채택해서 만들었어요. 땀을 잘 흡수하고 빠르게 배출하는 특성이 있어서 쾌적하고 상쾌한 느낌을 오래오래 직접 사용해보시라니까요! 아이스 매트 쿨룸 매트 이중 쿨링 시스템으로 원단에서부터 쿨링하게! 몸의 열은 계속 흡수하고 냉기는 계속 전달하는 이제 에어컨 없이도 여름 내내 시원하게! 아이스 매트 쿨룸 매트 장점 둘! 한 해밖에 못쓰는 제품? 노! 반영구적으로 오래오래! 딱딱하게 굳고 곰팡이 피고 터져서 한 해밖에 못쓰는 제품? 절대 아닙니다. 전문 기술력으로 만들어 반영구적으로 오래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10년 처음 출시한 이래 10년 가까이 쿨매트만을 생산하고 있는 전문 기술력! 제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고급 웨빙 처리 작업은 모두 꼼꼼하고 정성스러운 수작업으로 진행된다는 사실! 여기에 철저한 품질 관리로 제품 보장!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 매트 쿨룸 매트 장점 셋! 물을 쏟아도! 음료를 쏟아도! 전혀 걱정 노! 속 시원하게 빨아쓰세요! 보조파 특수 처리 후 박음질까지 이중으로! 내구성은 업! KC 인증은 물론! 반격! 탈취! 유해물질 불범출 테스트까지! 품질도 AS도 확실합니다! 아이스 매트! 쿨룸 매트 창점 넷! 침실에도! 쇼파에도! 거실에도! 아이방에도! 언제 어디서든 깔아주기만 하면 끝! 100% 모든 생산 공정을 국내 기술력으로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웰빙 코리아! 최악의 경기 투랑! 투랑! 계속되는 빛! 빛! 또 빛! 장마! 태풍까지! 기상 악화로! 계절 성수기를 놓쳐! 이렇게 많은 상품이 제보로 남았습니다! 심각한 자금난으로 고객님께 눈물의 처분가로 호소합니다! 더위에 고생하는 생산 직원들 인건비라도 건지기 위해! 2019년 신제품을 반값으로 긴급 처분합니다! 싱글 매트에 쿨 100에 하나까지 반값 처분가 2만 9천 9백원! 더블 대형 매트에 100에 하나 더 추가 2개 총 3종 반값 처분가 3만 9천 9백원! 택배비는 고객님이 내주세요!